3분 2초 걸렸어 저 사람 깨는데 아 잠깐만 아냐 잠깐만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 오케이 알았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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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 일로와 어 이제 올라가 그리고 일로와 일로와 아 잠깐만 벌써 피치는 게 맞을까? 아 잠깐만 이거 맞아? 아 벌써 치게 한 거 아닌 거 같은 느낌이 아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아 잠깐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어 얘가 왼쪽으로 갈대 갈대빵 하고 안 돼 안 돼 나 가면 안 되지 빨리 밀어줘 빨리 빨리 어 좋아요 아 아 예상 못했다 아 아 아 아 방금 되게 타이밍 좋았는데 빨리 껴야겠구나 어 얘가 다시 내려오게 해야 되긴 하거든요 얘가 다시 필요해요 오케이 내려와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오케이 좋아 좋아 완벽해 잠깐만 파워넹 안 쳐주네 아 잠깐만요 일로와 너 일로와서 빵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왜 아니야? 아 못 올라가는구나 어 음 그치 이렇게 쉽게 깨질리가 없죠 저 폭탄으로 저 발판을 떨궈야 되는데 애가 아니구나 아 아 아 쿵쿵이 죽었죠 아 망했네 거의 근데 방법은 거의 터득한 거 같죠? 거의? 보자마자 감이 왔어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맵을 한 적이 있어서 일단 순서.. 아 잠깐만요 야 일단 순서가 조금 틀리는 것 같아요 그 파워부터 먼저 치는 게 맞나 아 잘 모르겠네 잠깐만 일단 아까 거기까지 일단 세팅을 좀 할게요 어차피 거기까진 무조건 똑같애 어차피 거기까진 무조건 똑같애 아 근데 저 발판을 쿵쿵이.. 돌덩이로.. 떨어뜨리게 해줘야되는데 그럼 게임 끝나는데 이 돌덩이를 오른쪽으로 보내면은 끝나거든요? 딱 … 하아.. 으아.. 슈아.. 자...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망했네 이쪽으로 아 다시 올려보낸다고 의미가 있나 얘를 다시 떨구는게 의미가 있네 파워가 떨어지니까 의미가 있구나 오예 이거 완벽한데 완벽해 완벽해 아주 완벽해 빰 그리고 너 아 요시님 요시님 아 젠장 그래 어쩐지 너무 쉽다 했어 너무 쉽다 했어 이렇게 깨질리가 없는데 아 역시 저 발판을 올려야 돼 아 아 발판을 올려야 돼요 그니까 저 돌덩이를 저 발판 떨어뜨리게 해야돼 너무 쉽다 했어 거의 깼죠 근데 저 폭탄을 떨어뜨리면 안되고 저거를 뿌개야 돼요 아까 틀렸어 순서가 틀렸어 순서가 틀렸다기 보다는 폭탄을 쳐서 쩍을 뽀개서 돌덩이를 오른쪽 끝까지 그니까 요시 밑에 요시 위에 있는 블럭까지 가야 돼요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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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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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